에스케이 노수광 윤정 로맨 상대로 해서 구구 삼케이. 이게 구구 삼케이를 두 번이나 한 선수가 됐어요. 로맨한테 홈런 맞았거든 슬라이더 전지다가 너는 죽을 때까지 짚고 나오잖아 그냥 아예 나오자마자 넌 넌 죽을 때까지 짚고. 이 대기록을 강사 소개란에 들어왔습니다 무결점인인 구구 삼구 삼진 이회 달성. 이 때가 더 웃겨 스타플레이어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 마운드에서 실전 경험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. 이렇게 적어놓으셨네 이 기록에 대해서도 사실 좀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크게 막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. 오히려 저는 뭐 완봉 완투 이런 걸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차라리 거기에 더 자부심을 가졌지 그것도 못해봤어? 완투는 한 번 해봤어요. 나도 못해봤었기 때문에 얘기하고. 너 어 없잖아.